여의나루 1번 출구의 연인 잠시 감상해보시죠 나 갈래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? 몰라 모르면서 미안해?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?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면 될 일은 왜 이를 크게 만들어?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? 몰라 모르면서 미안해? 미안해 참고로 이 작품 러닝타임이 2시간 30분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 automate 네 이거